이분이 이제 재수생이었어요 모의고사 종이가 그걸 넘길 때마다 따다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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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소리가 나요 모든 사람이 싫어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여기 가서는 미안한데 그거는 독서실에서 쓰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규제 같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말 정중하게 아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거 믿지 생각을 못했고 정말 방해를 들어서 정말 진심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머쓱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선량한 아이를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또 훈훈한 마음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엄청난 관객을 목격합니다 이 친구가 제 신발장을 열고 제 신발에 침을 뱉고 있는 거예요 그 관객을 영화처럼 목격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그걸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는 순간 싸움이 벌어져 차라리 그냥 못 본 척으로 한 게 날 것 같아서